베트라니아의 힘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붉은 달이 아크라시아에 다시 떠오를 때 악마들의 진정한 공격이 시작되겠죠 그 모습은 제 오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세계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당신은 제게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은 당신을 위해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라제니스의 형벌이 언젠가 끝나는 날이 오면 그때는 당신이 가는 길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당신이 향하는 곳에 빛이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잊지